BMW 코리아가 뉴 5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페브 모델 뉴 531을 국내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. 이번에 출시한 뉴 532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파워 BMW 코리아가 뉴 5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페브 모델 뉴 531을 국내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. 이번에 출시한 뉴 532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파워 BMW 코리아가 뉴 5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페브 모델 뉴 531을 국내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. 전기 모델 주행거리도 확대됐다. 전기 모델 주행거리도 확대됐다. 18.7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대 73km 환경부 인증 기준 를 주행하지 이는 기존 모델 45km 대비 62% 증가한 수치다. 연료탱크 용량은 60L로 늘어나 배터리와 연료를 가득 채우면 최대 751km까지 주행해 이를 통해 민첩한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선사한다. 트렁크 용량은 가솔린, 디젤 모델과 동일한 520L를 확보했다. 뉴 532는 라디에이터 그릴 조명인 BMW 키드니 아이코닉 글로우를 비롯해 BMW 트렁크 용량은 가솔린, 디젤 모델과 동일한 520L를 확보했다. 뉴 532는 라디에이터 그릴 조명, 컴포트 시트, 사존 에어 컨디셔닝,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그램, 퍼펜셔널 및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등 편의 사양도 갖췄다. 부가세 포함한 판매 가격은 베이스 모델, 컴포트 시트, 사존 에어 컨디셔닝,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,